스타가 되었다, 스타가 되었다. 나 닮은 감이 봤어. 닮는 꼴 스타가 있다면? 되게 많아요. 되게 막 세균맨도 많았고 진도 닮았고 저희끼리 진진이 형을 천의 얼굴이라고 불러요. 어떤 동물을 얘기해도 뭔가 다 닮았고 심지어 사물을 얘기해도 비슷하게 아까 저희가 태진아 선배님 진진 자라를 한 트로트가 있잖아요. 형이 진진 자라를 돌리다가 형 자라를 닮았는데 자라를 닮으셨는데 저거에 굉장히 어이없었던 게 뭐였지? 뭐 닮았을 때 굉장히 어이없어 형이요? 어 아 개미할게 닮았다. 아 형 한 말만 얘기해. 맞아 맞아. 닮았네. 아 진짜 역사다. 수고하라다, 수고하라. 아 네. 저희 멤버들 공부는 안 가도 돼요. 여기 있거든요. 역시 제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저한테 놀라오세요. 자. 좋아. 자. 거치고 싶은 나의 습관은 어음. 어휴. 내가 습관 하나 차단했어. 오. 제가 오늘 모기 때문에 잠에서 좀 일찍 깨어놨거든요. 근데 운우가 웃고 있었어요. 뭐야? 깜짝 놀랐어. 아니 내가 목이가 이렇게 막 으응 이렇게 오잖아 갑자기. 아 깨는데 아 뭐야 이러고 깨는데 갑자기 밑에서 어 뭐야. 아 뭐야. 아 근데 저기 막 은우원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뻐서 나오는 웃음 같아요. 그러면 제가 그때 울잖아요.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옛날 숙소에 있을 때, 은우가 옆에서 막 안녕하세요. 이거 잠뻐대요, 이거. 이게 잠뻐대였대요. 은우가 웃는 게 잠뻐대요. 기분 좋은 일이 많나 봐요. 꿈에서도 좋은 일이 많나 봐요. 넌 뭘 꿈꿨치고 싶어? 넌 무슨 꿈꿨지? 어, 일단 몰랐는데 하여튼 알겠고. 제가 고치고 싶은 저의 습관은 가끔 욱하는 거. 제가 살짝 다혈질적인 습관이 좀 있어서 가끔 안전해질 때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 욱하는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고쳤으면 저도 좋겠어요. 네, 고치세요. 파이팅. 지금도 화나? 네? 화나? 아유, 미안해. 미안해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